우리 뜨거운 총각들, 무탈하게 사고 없이 장사 잘되게 해 주십시오. 우리 뜨거운 총각들, 완전 대박 나게 해 주세요. 맛집으로 소문나서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파닥, 파닥. 파닥, 파닥. 다 같이. 파닥, 파닥. 어휴, 왜 이러고 짝짝 붙는 게 신다고 참 재미있어. 파닥, 파닥. 파닥, 파닥. 파닥, 파닥. 자, 물타는다, 꽃입니다. 뜨거운 총각들. 모두 저희 사랑해 주세요. 아, 예. 경비실입니다. 아, 예. 주차요?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아저씨. 아저씨. 어디 갔나? 어디 있나 보자. 아, 저 내일부터 여기 관리인으로 일하게 됐습니다. 지금 면접 보고 가는 길이에요. 어, 죄송해요. 어, 어서오세요.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? 매운맛이요. 저는 단짠맛으로 드립니다. 매운맛 두 개. 단짠맛 하나. 매운맛 두 개. 단짠맛 하나. 달고 짜게. 파다, 파다. 파다, 파다, 파다. 닭꼬치. 파다, 파다. 매운맛 나왔습니다. 맛있게 먹어요, 큰 동생들. 감사합니다. 단짠맛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겠다. 야, 잠깐만. 사진 찍어야지. 이제 먹자. 음, 물 맛이 지기는데. 내일 또 올게요. 많이 파세요. 뜨거운 청각들. 잘가요. 다음에 또 와요. 가사지.